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울러 고구마, 오늘 브로울러는 코츠, 오늘 이벤트는 솔로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솔로 쇼다운 생존 브로울러 10명입니다. 이쪽에서 상자를 깨고 있는 엘프리모입니다. 어 지금 들켰는데, 풀 속에 숨어있다가 들켰는데 어? 잘, 잘... 숨어있어 보겠습니다. 생존 브로울러 9명 지금 8명 7명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은 체력 670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생존 브로울러 5명 슈퍼 속에서 체력을 조금 해석하고,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브로울러, 생존 브로울러 4명 사전거리가 짧아서 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거리가 짧아서 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체력 1614 남은 체력 1614 지금 어디 숨어있는 줄 알고 다가오는 것 같은데 잘 숨어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브로울러 4명 생존 브로울러 4명 독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잡으러 가자! 생존 브로울러 3명 생존 브로울러 3명 남은 체력 5400 어우 상당히 안팠습니다. 독구름이 많이 다가왔죠? 아 아 생존 브로울러 2명 생존 브로울러 3위로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